인천시가 해빈기를 맞아 도로 먼지를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2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계절관리제 후반기에 진입한 2월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8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로 전년 23마이크로그램퍼 세제곱미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산업단지 내부와 주요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적은 주말에 노면 청소를 우선 진행하고 일요일 새벽 2시부터 고압 살수차 등을 동원해 겨울철 묵은 먼지를 집중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3월은 기상 여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